인천시가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시행에 따라 오는 5일까지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취식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편의점은 자유업종이지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코너를 둔 편의점의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은 모두 1,367곳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도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돼 오후 9시 이후에는 일체의 취식 행위가 금지되며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이번 점검은 5일까지 진행하며 야간 취식 행위 금지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법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